ㅠㅠ ㅠㅠ 민크 와아 토마토 닭가슴살 치즈 에그바요 피망 피클 피클, 호이, 올리브유 안녕하세요. 민꾸티비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보시다시피 샐러드 먹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먹방을 하면서 삶이 너무 많이 찌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클린한 식단으로 샐러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샐러드는 서브웨이 샐러드를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샐러드는 살이 안 찌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먹방을 먹으러 왔습니다. 샐러드 먹방은 약간 찌릿한 식사입니다. 샐러드 먹방이 너무 맛있는데요. 샐러드 먹방은 진짜 맛있다. 샐러드 먹방은 정말 맛있는데요. 샐러드 먹방은 정말 맛있다. 샐러드 먹방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닭가슴살 토마토가 엄청 많네 토마토 이제 슬슬 포만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갑자기 매콤하거든요 할라피뇨 때문에 매콤한 건가 이게 나중에 다 섞이니까 되게 지저분해 보이네요 어떻게 먹어야 돼? 오케이 아 아 아 아 매워 진짜 시합준비할때도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엄청 맵네 이거 아주 맛있네요 좀 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우 아.. 아 요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샐러드로 깔끔하게 먹방을 했는데요 와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포만감이 지금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